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 역시 헤블레나올 것 같애 금웅보호가 분명히 나올 것이야 금웅보호 나오면 둘이 가자 손 조심하시고 진짜 톱질하네 박톱질하네 금웅보호 나오면 진짜 야단 난데 금웅보호 나오면 손을 치워도 되겠어 이쪽 밟아 내가 부를게 헤블레나 온다니까 헤블레나 온다니까 헤블레 빨리 써먹어 애 썩었다 썩었다니까 좀 벌려줘 열줘마 끝까지 해야돼 끝까지 해야돼 그냥 터내면 되는데 뭘 아니 끝까지 해야돼 살짝 벌려야지 약간 벌리고 괜찮네 됐네 근데 바가지가 없잖아 얇잖아 얇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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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으면 된거야 얇으면 안 돼 얇으면 안 돼 얇으면 안 돼 얇으면 안 돼 긁어내요 일단 긁어내고 물 끓으니까 긁어내고 삶아야 돼 그냥 이대로 안 긁어내고 긁어내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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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